조선 통신사 오늘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문화사절단,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통신사란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일본 에도 막부의 초청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12회에 걸쳐 파견되었던 외교사절단입니다. 조선통신사는 국왕의 뜻을 전달하는 사절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일본 국왕사와 맞추기 위해 조선통신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일본 국왕사에 대해서도 지금 제작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조선통신사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1400년대 당시 조선의 외교관계의 기본틀은 4대 교린이었습니다. 4대 교린이란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이웃나라와 화평하게 지낸다는 말인데 큰 나라를 섬기는 4대는 명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화평정책은 일본과 여진족에 대해서였죠. 4대 교린을 전제로 조선과 일본의 최고 권력자는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교린국으로 서로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선통신사는 17세기 초부터 파견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무로마치 막부의 시절부터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근데 뭐 이때 당시에는 딱히 정해진 규칙과 정식 명칭도 없었지만요. 서로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장군 습직 축하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뿐이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끝낸 이후로는 임진왜란에 의해 외교가 완전히 단절되었고요. 조선통신사라는 정식 명칭으로 일본으로 파견하기 시작한 때는 1607년부터였습니다. 에도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정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수차례 요구했죠. 이는 조선을 더 이상 공격할 생각이 없으므로 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더욱 이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측에서는 원수와도 같았던 일본과 화해하는 게 달갑지 않았으나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일본이 또다시 조선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르를 교환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교를 재개하게 됩니다. 조선통신사는 한양에서 출발하여 충주, 안동, 경주를 거친 후 부산에서 배를 타 백길을 따라 대마도로 향했고 대마도에서는 다시 백길을 이용해 시모노세키와 오사카를 경유한 뒤 육로를 따라 교토, 나고야, 시지오카를 거쳐 에도에 도착했죠. 조선통신사가 한양에서 일본 에도까지 왕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으로 거리만 왕복 4,3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사행길은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먼 거리였죠. 사람들은 조선통신사로 뽑혀 일본에 가기 싫어했는데 거리 탁도 있었지만 돛과 롤을 썼으니 오래 걸리는 것도 있었고 파도가 심한 날에는 아예 나아갈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칫 태풍이라도 만날 경우에는 배가 뒤집힐 위험도 있었으며 외구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조선통신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배가 전복되거나 여행 도중 질병에 걸려 많은 이들이 사망한 기록도 남아있죠. 차출된 사람들 중엔 유서를 써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출항할 때 해신제를 지내는 것이 관리일 정도였죠. 여차저차 위험한 항해를 거쳐 시모노세키에 도착만 하면 에도 막부에서 보낸 호화로운 배를 타고 오사카로 이동했습니다. 화려한 선단은 일본 시민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죠. 도시에 들어서는 통신사를 위해 만들어진 조선인 가도라는 길을 걸었고 심지어 일본은 수백 개의 배를 이용해 강다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통신사 단원의 선봉에는 일본 호위무사들이 앞장섰죠. 뒤로는 기수와 조선구공의 국소가 담긴 가마를 끄는 가마꾼 그리고 악단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꽤 호화로운 환영이라고 느껴지지만 진짜는 에도에 들어선 뒤였습니다. 에도 막부는 조선통신사를 환영하기 위해 대규모 공연을 준비했는데 이게 엄청난 장관이다 보니 통신사의 주변엔 구경꾼들이 몰려있을 정도였죠. 이동하는 동안에는 일본 측이 마련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자신들이 조선보다 문화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호화로운 음식을 내놓았고 화려한 무용수와 악단의 공연을 보여준 것이긴 하지만요. 조선통신사도 질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악단 연주를 준비해 갔는데 30명이 넘는 조선인 악단들이 태평소와 나발, 소고, 해금과 피리로 연주를 보여주었죠. 조선의 고급스러운 악단 연주는 일본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조선 쪽에서도 왕이 한 가지라도 뛰어난 재능을 가져 명성이 알려진 사람은 모두 데리고 가라 라고 명했으니 뭐 당연히 대단했겠죠? 일종의 문화 배틀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구성원들을 보면 조선을 대표하는 고위관리들과 음악 연주를 맡은 악사와 외교문서 작성과 시문 창작을 담당하는 제술관 그리고 서기와 환자의 치료를 맡은 의원 말을 타고 재주를 부리는 마상재 등 사절단에는 당시 조선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조선통신사가 문화사절단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일본이 군사력으로는 훨씬 앞서 있을지 몰라도 문예, 학술, 문화는 조선이 더 뛰어났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일본은 일본 세국체제로 인해 외래문화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문화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한 줄기의 소나기와 같은 존재였죠. 덕분에 일본인들은 조선통신사의 방문을 열렬히 반겼고요. 일본인들은 조선통신사가 왔다고 하면 대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도시들에서도 조선의 학자나 예술가들이 머문 숙소를 찾아가 밤을 지새며 교류를 했습니다. 문학과 학술을 비롯하여 생활, 문화, 기술문화 등 다양하게 교류를 했죠. 교류의 내용으로 수많은 필담 창화집이 출판되어 전국으로 퍼지기도 했고요. 의복이나 음식 등 생활문화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은 조선통신사의 의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옷과 갓을 빌려 참고했고 양측의 요리사들은 전통음식을 만들어 맛보기도 했으며 조선의 선장과 목수들은 일본과 조선의 배를 서로 비교하며 새로운 모형 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글을 잘 쓴다는 소문이 일본에 퍼지기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일본인들이 선비들이 지내는 숙소에 몰려들어 종이를 내밀며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했죠. 조선통신사 사절단은 흔쾌히 글을 써주었고 그 글을 자랑삼아 갑으로 보관해놓은 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차결 없이 교류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된 외교문서, 필담 창화집, 그림 글씨 등이 현재까지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일본에서 조선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인 것과는 반대로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경제적 발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시절은 상업이 발전하던 시대였는데 대표적으로 나가사케 건설한 인공섬인 대지마를 통해 서양과 무역을 하는 일본의 모습은 조선의 학문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사절단으로 파견되었던 북학파의 거두, 박재간은 청나라와 일본을 예로 들어 해외무역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조선도 이를 받아들여 무역을 했죠. 일본의 연구성과도 그대로 조선에 들어와 정야경 등의 실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신유한의 해유록에는 이 오랑케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도 좋은 강산을 차지하였을까? 라던가 산천과 누대와 사람들의 차림만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참대숲과 꽃 또한 제각기 내로라고 나서며 샘을 내는 듯 다투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이풍속이 그릇이 더러우면 먹지 않고 주인의 얼굴이 못생겨도 먹지 않는다. 그래서 늘어서 있는 주점에 미인이 많다는 기록도 존재하죠. 미인이 많다니 아직 일본 여행을 못 가봤는데 꼭 가봐야겠네요. 여담으로 1400년대 딱히 정해진 규칙 없이 일본에 파견된 송희경의 기록에는 일본은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나 많다. 거리에 있는 가게에 나가보면 유녀들은 옷을 반쯤 벗은 상태다. 음란한 풍속이 크게 유행하여 유녀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나와서 길을 막으며 자고 가라고 청하는데 옷깃을 잡아 끌기까지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송희경이 일본을 방문할 때는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막 무로마치 막부가 열린 시점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죽은 터라 여초현상이 심각한 시기였죠. 이러한 전쟁의 후유증과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정부는 곧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졌고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녀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죠. 이게 점점 커지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요시와라 유각입니다. 요시와라 유각에 대한 내용은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조선통신사와 일본은 활발히 교류를 하였지만 19세기에 들어서는 조선, 일본 모두가 재정적,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1811년 300여 명의 소규모 사절단을 일본 대마도에 보내 국소를 교환한 게 마지막 조선통신사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1853년 미국 페리오의 내안과 1868년 메이지 유신 등으로 인해 막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조선통신사를 요청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조선통신사를 통해 조선과 일본은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활발히 교류하였습니다. 반면 현재는 과거 그리고 서로 간의 반일 반한 감정으로 오히려 사이가 좋지 않죠. 실제로 가신이었던 와타나베 제누에몬이 1748년경에 조선통신사를 묘사해 그린 만화가 2004년 교투에서 발굴되었을 당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그림 속엔 통신사 두 명이 닭을 들고 있고 주변의 일본인들은 싸우는 듯한 동작을 보였기 때문이죠. 한쪽에서는 조선통신사가 닭을 훔치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이 제지하려 달려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통신사는 한심한 도둑들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도둑이 아니라 단순히 주변에서 노는 아이들을 묘사한 것이며 닭을 잡은 통신사는 날뛰는 닭을 제압한 것뿐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이 해석을 지지했죠. 근데 사실 조선통신사들의 기강이 문란했던 적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의 역관이 남긴 사행록에 따르면 조선 측에서 먼저 빌미를 제공해 일본인과 싸움을 벌이는 적이 많다고 개탄한 기록이 존재하죠. 뭐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지만 조선통신사의 사례는 오늘날 국가, 민족, 인종, 종교 간의 갈등에서 해법을 찾고 긍정의 기억을 되찾아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진 문화사절단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